그때가 어찌보면 제 인생에 참 봄날이었었는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피곤한 줄 모르고 전국을 다녀오다가 림프용 혈액암과 제가 심장판막증을 같이 이렇게 그 맞이를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원망도 많이 했고 왜 하필이면 나일까 어린이셔부터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죠.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먹었죠. 또 피곤하게 사실 잠 같은 걸 제대로 이렇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병이 지층처럼 이렇게 단계단계 쌓아 올라왔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걸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위암, 간암 이런 암들은 많이 알아요. 네. 혈액암이에요. 림프종 혈액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혈액암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백혈병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백혈병이 혈액암의 일종이거든요.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암세포들이 침투를 하면서 혈액 내로 암세포가 돌아다니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액 안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백혈병이 무슨 불치병? 이런 것에 대표주자로 쓰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수술이 불가해도 워낙 항암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이 꽤 높은 편인데 문제는 재발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원래도 암이라는 게 완치가 없어요. 5년 동안의 경과들을 지켜본 후에 완치 판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 혈액 안 같은 경우는 특히 재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하죠. 그러면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겁니까? 네, 꾸준하게 체크를 받아요. 지금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녔던 병원에 또 선생님도 이건 완치가 사실 힘든 병이고 그냥 평생 친구처럼 같이 안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추접시를 제가 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옛날보다는 생활 패턴이 약간 달라졌어요. 술도 좀 자제를 하고 운동도 좀 많이 비명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좀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혈색도 그렇고 저를 보면 언제 아팠느냐 할 정도는 굉장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듣기로는 거기에 심장 판막증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심장 안에 판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심실과 심방을 구별하는 곳에도 있고 또 대동맥같이 큰 혈관으로 빠져나가는 곳에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판막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르르 떨린다거나 떨려서 이렇게 역류를 한다거나 약간 막혀있는 상태가 되면서 안쪽으로 정체가 되면 혈액이 이런 식으로 정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심장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의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제가 진 선생님 전에도 한번 뵀었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혈액 관련 질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신 것 같아요.